오늘은 무슨 날? 다시 사겠나? 오늘은 무슨 날? 유튜브 과학! 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개댐푸드라! 개댐푸드 맘겜하냐? 넌 지금 개댐푸드가 맘겜이라고 물어봤는데 말이야 아주 정확해! 오늘 개댐푸드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회식값을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 나 오늘 행사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쿠폰으로 받았다 게임 내가 먼저 달라했다 지금부터 개댐푸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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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첫번째 컨텐츠 혜환이는 개댐푸드로부터 어떤걸 받았냐? 리얼머니 20만원과 공급상자 티켓 50개 지금부터 운영자로부터 감사하다고 지급받은 50만원어치 상작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뽑는게 좋을까? 사실 다 뭔지 몰라요 나는 뭘 뽑아서 좋으니? 리얼머니 없어? 이번 상자는 티켓이 중요해요 와나나님 에픽 대회 한개 마음대로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요 티켓이 중요한거야 요 티켓을 많이 따야돼 200개를 까서 저 티켓을 얻어야 돼요 자 박치기부터 갈께요 아흠 말리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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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거 나온다 빠밤 아씨 괜찮아요 이제 190개가 남았기때문에 짜잔 이게 말이 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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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바로 나오지 쿠폰이야 쿠폰을 써야됐어 오!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게임은 200만원짜리요? 오 좋은거 아니야? 게임은 200만원이면 얼마야? 현질로 1만원이라고? 여기 환율 왜이래 씨발 오! 게임은 300만원짜리 액세라구요 아이씨 뭐 이거 별로면 이거 별로잖아 게임은 400만원이라고 그런거 알려주지 마세요 씨발 마지막 마지막 10개야 얍! 나 솔직히 하나쯤 얻을 줄 알았어 자 일단은 새 액세들의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요거 3개를 보시면은요 겟앤프드 측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에픽 공짜 에픽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겟앤프드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를 해서 지금 3.3만인가 그럴텐데 4만원 찍으면은 이걸 공짜로 모두 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어서 게임을 하세요 파일럿 코드블릿을 먼저 해볼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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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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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농락하는거야 지금? 나는 농락하는거야 지금? 얼음가 붙지!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악 이걸로 바꿀게요 흐으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어헤헤헤 에헤헤어헤헤 에헤헤어헤 에헤헤헤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으앗!! 뭐야!! 가자 복한 대답 뭐야 야 근데 이거 모든 사람이 가지면 참 의미 없는 학생 아니야 이거? 어 리방이야 컨셉 장인만 와라 밴드 방을 만들어서 괜찮으면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컨셉이 괜찮은 사람 이거 이거 좋아 투명장관 밀포스터 이렇게 봤을 때 기발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날 이기면 기프티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사기적이지 않은 거 적당한 거 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김시민? 자 제가 임포스트를 잡는 크로언이 되어볼게요 안타깝네요 어 어 불 껐다 어 뭐야 왜 껄려 어 뭐야 나 렉 거뒀어 사모타지? 아니 솔직히 억울했거든? 억울한 것 맞아도 약간 컨셉이 맞는 것 같아서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으흠 야아! 야 근데 사실 아쉬운게 뭔지 알아요? 저 컨셉이면은 에람이었으면 조금 더 어땠을까? 오우 이렇게 멀어 데미지 뭐야? 오우! 세대전 못 때렸어! 일단은 한국스 그리고 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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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빛났으 머리가 시려워 시려워 내 가발 혹시 본적 있어어.. 태 양 권 크 크 하 그러 크 크 크 하핳 하핳 흐으으으으으 하하핳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어후.. 하핳 하하하하 둘이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야 여기 저.. 야 여기 둘이 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재현 해주시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대본 숙지 시간 대본드립니다. 도우노 어서오고 고길동이 꼴받게 하잖아 18초밥새끼가 좋지 한대 말아줘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둘리 내가 집안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고 했잖아 담배 아니야 밥이나 차려 이렇게는 못살아 여긴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야 이 개새끼들 아니 잠깐만 뭐야 잠깐만 선던네 호이 타임 코스모스 간답게 타임 코스모스 역시 타임 코스모스야 성령 죽이네 그 그냥 죽여달란 말이다 이 자식들아 조금만 더 가지고 놀다 죽여줄게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말은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로군요 고길동씨에겐 이래저래 늘 신세치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노래를 불렀던 소중한 전우니까요 요호호호 하아아아아ㅏㅏㅏㅏ 두호호호호 ㅍㅏ 이기면 갚는거야 생방송 안돼! 개새끼야! 개새끼야!! 이제 시발! 시발 이만! 개새끼야! 퐁퐁 오오, 다시간다 뭐야! 뭐야! 아! ㅅㅂ! 자 보자 어 이거는 탕지로 북북춤 사이타마 한 명 갑니다 자 시작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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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ㅅㅂ 진진붙지 나갔다 지금 와 이거 컨셉 우어어어 우어어어 와 이거 컨셉으로 이겼어 오 하하하하 나가 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둘이 밀어존 가능? 어우 오 오 오 떨어안어 박치지마 내 손 앞에서 오 오 피피피 스태프 오 오 한방 남았어 오오 어우 나이스 고3ienda 떠난다 있 Yup ㅇㅂ들아 둘다 과나사 아니잖아 ㅅㅂ 집에서 잠자고 있던 과나사 어리둥둥이 지들끼리 할라이 어뜨 한.. 안돼 안 돼!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이 씨..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라스트 한 명만 더 뽑습니다.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벌써 센데?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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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잘 쓰네? 오, 뭐야? 오, 잘 쓰네? 야, 마카 어차피 이.. 어차피 지금 이겨보기라든지 와, 근데.. 장난 아니다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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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발! 자, 마지막으로는 시빙 데스매치 한 번 하자 자, 오늘 개뎀푸드의 메인은 무엇이냐 이 악세의 홍보를 맡았어요 제가 혹한 비즈의 홍보를 맡았기 때문에 아, 이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무리 개XXX야! 아이, 새끼들 존나 나만 때려 얘들아 응?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혹한 비조입니다 이 좋은 악세를 얻고 싶은 분은 개뎀푸드 페이지 팔로워를 누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어이 이게 바로 혹한 비조입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분은 개뎀푸드 페이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어 어, 뭐야, 씨발! 아, 뭐야! 하하하하, 씨발 족갔네 오늘 제가 개뎀푸드를 진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해봤는데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일단 개뎀푸드는 그래도 아직 사랑받는 게임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극한으로 남자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극한으로 남자밖에 없구나 그럼 그릇은 혹은 hot을 흙어로와 모든 일은 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